가로로 4음절입니다. 문제 드립니다. 바라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몹시 간절하게를 뜻하는 부사는 무엇일까요? 사미자 씨가 빨랐어요, 사미자 씨. 애달프다. 애달프다. 부사? 부사인데요. 애달프다. 아닙니다. 조현구 씨. 애절하게.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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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러면서 0점이 됐어요. 어떡해. 박슬기 씨. 안달복달. 안달복달. 아닙니다. 안정환 씨. 집 생각이 굴뚝같이 납니다. 굴뚝같이 굴뚝같이 정답입니다. 오늘도 di겠다. 없습니다. 아닙니다. 도 마주 Aha 115편 안전환 씨입니다. 즐기지널을般ücke 있습니다. 오십시오 Partnersjas